네, 누구없소. 한영희씨의 누구없소 신청하셨는데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이 노래는 제가 신청하신 분 나이일 때 나왔던 노래라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이모진씨 덕분에 다시 노래 빛을 발하고 있는 곡 한영희씨 누구없소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한영희씨 여보세요 거긴 무엇소 어묵은 부드럽게 벌써 갈러있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이 있소 대단하지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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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